두아 공원 보고 가세요 이제 가자 가자 간다 야옹이도 놀아야지 가자 안 돼 야옹이한테 그러면 안 돼 두아 안 돼 가자 괜찮아 가자 두아야 꼬양이 들어가면 왜 그래 네 너는 안 놈다 이놈아 자 그만해 가자 가자 그만 그만 너 이랑 안 놀아 그러면 꼬양이가 너 이랑 안 놀아 지저놈은 무서워서 안 놀지 놈아 놀아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